제사 때문에 경기도에 거주하는 가족까지 모였다가 경남에서 7명이 무더기 확진된 가운데 2차 감염자가 3명 더 발생했습니다. 또 통영에선 경기도에 사는 동서를 만난 50대가 확진되는 등 수도권발 N차 감염이 늘고 있어 보건당국이 접촉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기자입니다. 제사 모임으로 인한 2차 감염이 창원의료기관 간호사에 이어 3명 더 늘었습니다. 제사에 참석했다 확진된 창원 30대 여성과 지난 20일 저녁자리를 한 창원 20대 여성이 확진됐고 또 다른 제사 참석 확진자인 창원 50대 여성과 감선별작업을 한 창원 20대와 50대 여성도 감염됐습니다. 이틀 사이에 제사 관련 도내 확진자는 2차 감염까지 모두 10명으로 늘었습니다. 통영에서도 50대 여성이 확진됐는데 동서인 경기도 안양의 50대 여성과 지난 23일 통영에서 가족 모임을 했고 안양 50대가 먼저 확진됐습니다. 창원과 통영 사례 모두 감염 선후관계를 조사하고 있지만 수도권 친인척과의 접촉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난 16일에 확진된 김해 50대 남성도 서울 확진자와 접촉하는 등 지난 열흘 동안 수도권 관련 확진자만 경남에 12명이나 됩니다. 한편 의료진이 확진된 창원의 한 의료기관은 병원 내 환자와 의료진 등이 모두 음성으로 나왔고 음성이 나온 의료진도 자가격리를 하면서 정상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촬영기자1호